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클릭해주세요 양정양호 입니다 마음에 드신다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서오세요 많이 들어오셨네요 아이고 다들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 아이고야 아이고 지금 오늘 좀 늦게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10시네요 오늘 제가 좀 피곤해서 여러분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피곤하지만 시작을 했는데 1시라서 제가 죄송합니다 일단 우유 한잔 해볼까요 일단 우유가 일단 미지근하네요 그리고 1시간 연장은 없습니다 늦게 시작했다고 연장은 없습니다 내일 다들 출근하지 않아야되나 예정대로 11시 되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취 양동아 그리해야지 그리하고 말 죄송하지만 제가 카카오 화면을 제가 보일수... 잘 나오나요 빨간색 태가 보이죠 아프리카는 바로 되는데 카카오는 좀 늦게 되네요 그리고 카카오는 화면이 조금 흐리네요 뭔가 카카오는 나중에 입이 안맞을 것 같은데 카카오는 나중에 입이 안맞을 것 같은데 카카오는 나중에 입이 안맞을 것 같은데 그 입모양이랑 똑같이 가고있어요 안맞아요? 아 그럼 됐습니다 혹시나 해서 아니 너무 늦어가지고 화질도 카카오가 좀 보샤시한게 좀 그런 의미에요 싱크로이 100%라고요? 오 딱 좋아요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 지금 컴퓨터가 이제 갈때까지 갔는데요 이거를 이제 조금 접목을 시켜봐야 되겠습니다 아 화면이 느리더라... 아 그 화면을 제가 구석구석 이 줌을 땡기지 못하더라도 아 양해를 부탁드리구요 그리고 이제는 영상을 영상을 이제 하게 되면은 제가 잠시만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카카오 그거를 봐야되거든요 예 죄송합니다 카카오... 어디갔노? 아 죄송합니다 카카오 채팅이 어디에 숨었지? 어? 아 여기있네 죄송합니다 네 힘들어요 저 지금 예 죄송합니다 어 됐다 어 됐다 어 됐어요 오케이 잠시만요 제가 혹시 그 시기를 하지 마세요. 다 나오죠? 화면전환을 할게요. 이제는 화면전환을 딱딱 끊겨서 안합니다. 이제 조금 자연스럽게 예? 화면에 나오는 채팅창은 제가 보는게 아니라 기존의 아프리카와 카카오를 한 방에 섞어 가지고 같이 나오는 거에요. 이 보시면 자 기능 나가죠? 자 여기 이게 아프리카구요. 노란게 이게 카카오 서버에 계신 분이에요. 이건 이제 아프리카에 계시는 분이 채팅 하시는 거고 이거는 카카오에 계신 분이 채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만 보는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카카오에서 보는 것은 노란 것만 보시면 되고 아프리카에서 채팅 하시는 분은 아프리카에서만 나오는 거에요. 근데 제가 두개 다 합쳐놨죠? 두개 다 합쳐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다다다다다다다 왔다갔다 하시는 거에요. 통합채팅창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사이트에서 말하는 것을 카카오에 계신 분도 볼 수 있고 카카오분도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어색한게 뭐냐면 방송을 보시는 분만 알 수 있죠? 내가 채팅창 쓸 때는 내 채팅 밖에 안보이는데 카카오 밖에 채팅이 안보이는데 제 영상을 보시면 카카오와 아프리카를 동시에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채팅, 채팅만 보는게 아니라 제 영상을 보고 있으면 채팅을 하면서 보고 있으면 다른 곳에서도 다다다다다 하고 있습니다. 음.. 다시 보기도 나오지. 음.. 지금 이기 여기 채팅창 있는 영상을 지금 녹화를 해서 올릴 건데 근데 아마 카카오 꼴로 지금 갈 것 같은데 지금 이 프로그램으로는 녹화를 안하고 있어가지고 아마 카카오 로 이거 지금 나오는 거 이거를 캡쳤던 거를 다시 이제 영상을 이제 올릴 것 같아요.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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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일단은 좋네요. 음.. 일단은 이게 할만하네요. 돈을 주고 하셔서 그런가 할만하네. 오늘 거금 질렸습니다. 피가 됐네 돈. 네. 아홉시 했는데요. 이제 방송 이 설정을 한다고 좀 늦었죠. 내일도 이렇게 안될거 같은데 내일 달란가 이거 걱정되네요 내일도 안될거 같은데 이거 걱정되네요 내일도 됐으면 좋겠다 일단 화면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은 오늘 저에게 시간을 주셨네요 일단 넘겨볼게요 잠시만요 여러분 채팅창이 안나올수도 있어요 그거 명심하세요 제가 설정을 바로 할건데 채팅창이 안나올수도 있습니다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안나오죠 나오나요? 여보세요? 지금은 어때요? 안나오죠? 어? 나오나요? 나오네요? 어 됐네요 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제 나오죠? 네 저 잘 안보이죠 저는 네 기존 채팅은 안나옵니다 음 화면이 바뀌면서 이게 안나오는것 같아요 네 이 정도면 됐나요? 제가 조금 더 커져야 될까요? 굳이 영상을 보는데 제가 커질 이유는 없겠죠? 그죠? 제가 커져야 될까요? 커질 이유는 없죠 제가 영상을 볼 때 제가 어떻게 여기는 이제 영상 보여주는거에요 아 여기는 화면을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 자 봅시다 지금 근데 컴퓨터가 따라갈까 안될까를 모르겠어요 이걸 키는 순간 이거는 그냥 켜놓은거구요 영상 그거 때문에 근데 원래는 이걸 켜야 되거든요 잠시만요 자 원래는 이렇게 하려고 했어요 네 시작 이거를 이렇게 하려고 했거든요 이거는 좀 깔아주면 안되나 어? 언니는 무슨 잔데? 시끄러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근데 이 영상을 이렇게 보긴 볼건데 이거는 자체적으로 스탑을 어떻게 해야 되지? 큰일났네 잠시만요 딴가봅시다 eres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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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됐네요. 봅시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제가 영상으로 할 때 이렇게 하려고요. 이래가 이제 뭐 그 시기 저 시기 하는 거죠. 이래가 이제 막 하는 거죠. 자, 봅시다.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하면 되죠. 근데 이건 이제 줌을 할 수가 없죠. 자, 우리 여기 있네요. 저희 여기입니다. 1, 2, 1이네요. 1, 2, 1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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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명. 4명. 여자들 4명. 이렇게 나눠지지만 혼성, 혼계영은 남자 둘에 여자 둘로 해서 팀을 먹고 하는 게임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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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일일이 다야 맨끈이 이러면 안 좋은데 이거 봅시다 어? 나네? 어 나였구나 아 영구형님 아 영구형님 아 영구형님 요 왼쪽에 제일 끝에 1대로 가시는 분 영구형님이에요 우리 아마추어 최강자 평양 최강자 아 진짜 아 나였구나 아 아 힘들다 힘들어 나도 이렇게 힘들었지 아이고 나도 이렇게 힘들었다 1분 12초 76 1분 12초 76 엥비 엥비 이제 돌빛 누나 저기 반대쪽은 수심이 낮아서 스타트 안되게 돼 있어 이거 잘한다 도랑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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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리플레이 안하겠습니다 어 2분 20초 나왔네요. 잘하네요. 잘했네 자 바로 뿅. 바로 뿅. 이렇게. 오케이. 그리고 다시 저기로 가면 뿅 아 여기는 채팅이 그게 사라지는구나. 여기 사라지는데 여긴 그대로 있네 그죠? 아 이렇게 되는구나 여기는 채팅이 살아있는데 여기는 채팅이 바로 사라지네요. 왜 그럴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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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됐다. 이렇게 하면 되네 이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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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하면 된다 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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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보세요. 여기서 한번 해보세요. 채팅 좀 한번 쳐보세요. 한 명당 한 번씩만 딱 쳐보십쇼. 빨리 빨리. 한 명당 하나씩만 딱 쳐보세요. 쳐보세요 빨리. 빨리 빨리 지금 빨리. 나도 쳐야겠다 자 이 다음 장면을 갔을 때 그대로 있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딱 보세요 지금 스탑. 그만.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이제 됐다. 아 이제 문제 알겠다 아 이제 문제 알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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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 흥 흥 이런 느낌? 오 신기하다 이거 아 이렇게 하셨구나 아 되네 이렇게 이게 참 이게 그건가요? 이게 그거네 이건 필요없네 이거는 채팅창 살려놔야지 채팅창 살려놓고 탁 탁 탁 탁 탁 나중에 이거는 내 카메라 보기 싫을때 쓰라고 내 카메라 없을때 이렇게 해야겠다 됐어요 됐습니다 여러분 탁 탁 탁 탁 돈을 투자한 보람이 있네 근데 이거 돈 안 써도 되겠네 돈 안 써도 되긴 되는데 제가 이 화질 때문에 돈을 썼습니다 이거 무료 무료보전도 있는데 그냥 돈을 질렀어요 얼마 안하나요? 한달에 5천원? 한달에 5천원? 이거 보니까 이거를 이렇게 사용하면서 영상을 보려고 하면 아무래도 컴퓨터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딸리네 4년 전거라 지금도 방금도 이 동영상 보다가 CPU가 100% 찍었어요 거의 과부하가 걸리기 직전 컴퓨터다 한 번씩 마탱해 갔거든요 지금은 이제 조금 돌아와가지고 좀 낫긴 놨는데 한 번씩 이게 컴퓨터가 지금 미쳐가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90% 100% 왔다갔다 합니다 지금 컴퓨터가 지금 과부하가 걸려서 아무래도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컴퓨터가 빨리 수명이 다기 때문에 이 컴퓨터는 오늘 이 방송은 이렇게 하더라도 아마 내일은 또 예전처럼 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제가 돈을 좀 빌려가지고 컴퓨터나 사겠습니다 동생아 좋은 오빠 돈 좀 빌려줄래 윤누나 어딨나 윤누나 제리윤씨 돈 좀 빌려주세요 CPU 100% 일시키면 안됩니다 큰일납니다 과부하 걸립니다 과부하 CPU 뿐이냐 열뿔을 받습니다 진짜 CPU는 항상 5 60% 대에서 만족시키는게 최고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거죠 물론 뭐 80% 90% 되면 좀 버벅되는 감은 있겠지만 50% 60%가 최고죠 대신에 저는 지금 이 동영상 프로그램을 따로 하고 카카오와 아프리카 두개를 이용한다고 켰습니다 그러니까 평일에 평균적으로 원래는 카카오와 아프리카 두개를 켜가지고 영상을 돌리면 90%에서 왔다갔다 했는데 100%까지 찍긴 찍었는데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아프리카와 카카오를 실행시키니까 거의 70%에서 왔다갔다 해요 그러니까 이제 영상을 켤 때마다 한 번씩 컴퓨터가 정신 놓는 겁니다 정신 놓는거에요 네 유튜브로 넘어가는데 어차피 이 프로그램을 유튜브에 써야되거든요 그리고 아프리카는 안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모르겠어요 또 아프리카 또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컴퓨터를 바꾸면요 큰일났네 아프리카는 별풍선 는 제가 부담이 돼가지고 아무래도 안할락했는데 컴퓨터를 바꾸면 또 욕심이 생기겠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좀 이 수영을 조금 가르쳐주려고 지금 컴퓨터 한개가 원래 프로그램 두개였는데 제가 이미 이 프로그램 유로 프로그램을 샀기 때문에 또 이제 컴퓨터를 새로 사야된다고 생각하니까 고민해 보겠습니다 오우 배솔님 쿠키 100개 감사합니다 화이팅 와우 어떻게 해야 되죠 100개맨 와우 이렇게 되나요 사랑합니다 아프리카 챕팅 아프리카 챕팅 내가 볼 수가 없는데 어떻게 봐야되지 어딨지 아프리카 챕팅 아프리카 챕팅 제 이메일 주소 좀 올려주세요 아프리카 챕팅 제 이메일 주소 좀 올려주세요 제 이메일 주소 좀 글로 영상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 이메일 주소 좀 올려주시겠어요? 아시는 분? 모르시나요? 아! 채팅이 이거에 자동 올려주는 기능도 있던데 그거를 한번 해볼까요? 아프리카 채팅을 내가 볼 수가 없어. 어딨지? 아 여기 있네. 아 여기 있다. 자기 WKRL4002 골뱅이 다음 점 넷. 어 맞습니다. 그 분이 거기 맞습니다. 쿠키가 백붕선이랑 비슷하세요? 한 개당 100원. 자기 4002 다음 점 넷.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혹시 영상 보내실 게 있다면 골로 보내주십시오. 사라비16님 반갑습니다. 북두신건님 반가워요. 안따라주님 반갑습니다. 헤이 주디 반갑습니다. 콩자888님 반갑습니다. 베타의 하루님 반가워요. 삼무수세미님 반갑습니다. 제리유님 반가워요. 스이팔삼님 반갑습니다. 그대해윸님 반가워요. 사배춘향님 반가워요. 눈쿰머녀님 반가방가. 버터상원도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다들 어서오세요. 인사드렸죠. 왕초복지님 다시 반가방가. 사라썽님 반가. 007가이님 반갑습니다. 해설님 반갑습니다. 자병안드님 반갑습니다. 부산아이스님 반갑습니다. 디아칠 반갑습니다. 인경 반갑습니다. 여기는 대장 반갑습니다. 블랙조우님 반갑습니다. 은혜 반갑습니다. 자란다수양 반갑습니다. 어! 아프리카에서 넘어오신고요. LCS님 반갑습니다. 루이보스님 반갑습니다. 가로수78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뭔가 지금 이... 지금 이 뭔가 좀 색다라지지 않고 있습니까? 여기서 뭔가 여기 딱딱딱딱딱딱딱따다따따따다다 딴초 каче다. 컴퓨터 살 수 있겠다 와웅 우씨.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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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쯽쯽쯽쯽쯽 이렇게 일로 раньше 쭈쭈쭈쭈쭈. 쭉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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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이 화면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 딴따단 여기서 말하는거 양은 이미 못보시나요? 볼 수 있습니다 채팅창 배경을 투명으로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광고 열심히 봐드릴께요 감사합니다 채팅창 배경을 투명으로 하라고요? 처음에 투명을 했었어요 처음에 이렇게 투명을 했었는데 안보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투명이 아니라 아까 어떤 긁었냐면 자 보세요 이렇게 바뀌죠? 자 이거죠 이거 이제 원래 이거죠 이거 어 아닌데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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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였죠 원래 원래 이거였죠 그래서 이제 글자색을 바꿀까 했는데 뒤에가 너무 복잡하지 않나요? 뒤에가 너무 복잡하지 않습니까? 괜찮아요? 둑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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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이게 글자색을 바꾸더라도 이게 다 툴과가 됩니다 지금 좀 어지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 했을 때도 너무 복잡하다고 해서 배경색을 깐 거예요 근데 이게 검은색이 아니라 다른 색이면 되겠죠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색 뭐 아니면 뭐 화사한 뭐 화사한 더 화사한 색깔을 될 수 있게끔 되는 색이 하겠죠 뭐 뭐 이런 색 뭐 이런 색 아 눈아퍼 이건 눈아프네 이렇게 되면 이제 글자색을 좀 바꾸면 괜찮겠죠 그러니까 배경색을 아니면 뭐 우리가 남자들이라면 당연히 좋아해야 될 색깔이죠 남자들이라면 당연히 좋아해야 될 색깔 뭐 이런 색 뭐 이런 색 뭐 이런 색 뭐 이런 색 아우 눈아파 핫핑크 블랙 블랙이 제일 괜찮죠 검은색이 제일 괜찮죠 아무래도 어때요 이게 제일 깔끔하죠 딱 뭔가가 딱 채팅만 딱 오로지 딱 볼 수 있는 그 딱 사이즈죠 네 맞죠 이게 그나마 딱 보기 딱 좋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도 확실히 티가 나고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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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비트 같은 경우에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가는 자기 몸에 맞춰서 가면 돼요 근데 2비트라고 해서 어떻게 가는 요령도 다 다릅니다 글라이딩 타면서 길게 가시는 분이 장거리 하듯이 가면서도 피치는 빠르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2비트지만 근데 또 선수들을 보면은 또 천천히 2비트를 차면서 가는 사람이 있죠 근데 다 똑같아요 선수들도 2비트 똑같이 하지만 빠르게 하는 사람과 늦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둘 다 장거리지만 근데 중장거리인데도 4비트 있고 2비트 있고 다 다릅니다 본인의 몸에 맞게 하시면 돼요 제가 뭐 이렇게 하는게 맞습니다 이렇게 하는게 맞습니다 라고 설명하기에는 너무 많은 선수들이나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다 각자의 개성대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거기서 어떻게 뭐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이제 자기 몸에 맞춰서 변형을 시켜야 됩니다 저는 약간 2비트라기보다는 4비트 거의 4비트 거의 4비트로 할 것 같네요 장거리면요 장거리면요 그게 한 400 이상 되면 그런거 할 것 같은데요 400에서 10kg까지 할 때까지 꾸준히 4비트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2비트는 안 할 것 같아요 400비트 이전에는 아마 6비트로 할 것 같습니다 시험시험하면서 6비트 바차기 시험시험하면서 6비트 바차기 그죠 블랙굿 어 이러면 이제 마우스도 보이잖아요 이제 여러분 이제 마우스도 보이죠 이제 그죠 이제 마우스도 보이죠 이제 예 마우스도 보이네요 이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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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비트로 할 때 팔이 왼손은 빨리 들어가고 어느손 천천히 들어가는데 아닙니다 거의 같은 속도로 돌아가야되요 그거는 왼손은 빨리 돌아가고 오른손 전체에 돌아가는게 아닙니다 왼손이 오른팔 돌아오고 올 때까지 못 버텨서 빨리 돌아가는 거겠죠 올 때까지 기다려야죠 쭉 땡기고 쭉 땡기고 기다려야죠 여기서 호흡하면서 푹 내려가면서 같이 이렇게 팔이 내려가는게 아니라 기다려야죠 쭉 파 땡기고 기다려야죠 이게 거의 같은 속도입니다 4비트라고 해서 왼팔이 빠르고 오른팔이 느리다 그게 아닙니다 같이 가야됩니다 속도는 다만 8비트로 넘어가면은 속도가 차이가 나가겠죠 8비트로 넘어가면은 속도가 차이가 납니다 왼팔이 느려지고 오른팔이 좀 빨라지죠 카카오는 카카오는 안 보입니까? 그런가요? 카카오는 마우스가 안 보이네요 그죠? 어 근데 이거는 보이죠? 아프리카는 마우스가 보이거든요 근데 어차피 마우스는 안 보여도 어차피 이렇게 표시를 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만 아시면 되죠 이런 것만 있으면 되죠 이렇게 이렇게 어 그냥 이 정도만 보이면 되는거죠 그죠? 누군가 지금 지켜보고 네 그림목걸입니다 네 그림목걸입니다 네 오늘은 영상요 네 오늘은 영상 보지 않습니다 네 영상은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거니까요 네 제가 영상이 150개 200개가 있어도 저는 그냥 원래 말로 하는 설명이죠 영상은 여러분들에게 도움과 참고죠 이제는 말로 하는 게 이제 단계가 왔죠 영상을 봐야죠 네 4비트요 네 4비트요 오른팔 호흡을 하면서 3번 발차기를 하고 왼발 왼팔 땡길때는 한번 발차기 하죠 그게 4비트죠 아니면 두 번씩 나눠서 하시는 분도 있어요 알게 모르게 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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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는 거의 그렇게 합니다 두 번씩 나눠서 거의 해요 근데 선수들이나 이렇게 4비트를 이렇게 설명을 하는 부분을 보면 되게 이제 세 번과 한 번으로 나눠서 하거든요 근데 제 몸은 약간 두 번 두 번씩 합니다 두 번 두 번씩 뭐냐면 워낙 육 번 이 세 번 세 번에 익숙해져 있어 가지고 음 저도 이제 두 번 두 번씩 할 때 있어요 네 알게 모르게 따당 하면서 이렇게 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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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자연스럽게 마지막 밤 이렇게 스윽 밀죠 이렇게 탁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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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니라 탁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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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발차기는 움직이는데 차는 건 두 번입니다 교차될 때 탕 탕 탕 탕 차야 3비트 이게 6비트가 되는데 탕 탕 탕 탕 탕 이렇게 교차될 때 힘이 빠집니다 그러면서 2비트로 차는 거죠 이게 4비트에요 탕 탕 탕 탕 탕 탕 탕 이렇게 4비트가 아니라 탕 탕 탕 탕 탕 탕 탕 탕 이렇게 거의 이런 느낌으로 두 번씩 차는 겁니다 내가 차는 건 그렇게 모르겠지만 그렇게 찹니다 음 저도 그렇게 찹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탕 탕 하고 발이 이렇게 올라온다는 못 느끼겠죠 근데 올라와야 됩니다 그래야 반대편 팔을 당기면서 발차기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내 몸은 그렇게 동작을 하고 있는거죠 3비트 3비트도 하세요 탕 탕 탕 탕 탕 탕 탕 탕 해보시죠 잘 안될겁니다 3비트라는 말은 본인 하기 나름이죠 근데 몸이 약간 몸이 약간 그렇게 크게 도움이 안되지 않을까 뭔가 리듬 박자 이런게 조금 안되지 않을까 예상입니다 연습하면 못하긴 되겠죠 여러분 겁나 빠르 그분이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루이브스님 아까 인사드렸습니다 반갑습니다 최연인대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물에 뜨는 정치문님 반갑습니다 스테판 영구님 반갑습니다 QA084412 반갑습니다 다들 어서오세요 다들 어서오세요 무슨말이지 난 세번 차는거 같은데 뭔가 느낌이 아 그냥 전 두번 세번 네번 이랬다 저랬다 할거 같아요 너는 배영할때 네번씩 차 배영할때 네번씩 찬다고 안좋은거 같애 네 저병 스타트시 웨이브하다가 첫 출수할때 요령이 있을까요 글쎄요 뭐 큰 요령이 있을까요 머리는 호흡을 하지 말아야 되겠죠 호흡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요령은 없습니까 요령이라고 설명하기에는 애매한데요 이거는 연습밖에 할게 없어요 요령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들을 뭐 잘하시는 분들이나 뭐 이런 선수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뭐 요령이 있을지라도 저는 요령을 모릅니다 그냥 머리를 호흡을 하지 않는다 머리를 들어서 상체를 들지 않는다 첫 호흡할때는 출수할때는 머리를 들지 않는다 그리고 계속 반복적으로 연습해야 됩니다 내가 수면위로 내 몸이 어느정도 어느정도 왔는지 계속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그 수영장에서 계속 하고 느낌이 탁 옵니다 어느순간 그러면 이제 저절로 이제 수면 위에서 팍 출수동작을 하면서 시작하게 되죠 약간 이제 약간 이제 그 다음은 그 외쪽으로는 제가 또 모르겠습니다 출수할때 요령 한번 찾아볼게요 제가 다른 선수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네 카카오랑 같이 떼고 있습니다 요즘 갑자기 수영 재미가 없어요 고개할 차이인데요 그렇죠 영법을 일단 다 배워서 그런 부분이 있겠죠 다 배우고 이 중간중간에 한번씩 이제 쉬어질 때가 한번씩 온답니다 그때 이제 다른 데로 이제 이제 수영을 안하고 다른 데로 이제 또 다른 운동을 시작하든가 그렇게 하죠 다시 나중에는 또다시 또 돌아오시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한번씩 그럴 때 있어요 그럴 때 그냥 한 달 쉬세요 한두 달 쉬었다가 다시 이제 운동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네 병행할때 퍼킥 차단이 안정된 느낌일까 음 뭐 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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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셨네요 계속 연달아서 차는 것도 보다는 조금 쉬었다 쉬었다 차는게 몸은 더 부드럽게 갈 수 있죠 1년차도 영상 보내도 되나요 아이고 5개월 하신 분도 지금 영상 보내주시고 하는데 마녀님 빨리 보여주세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화면이 새로워서 순간 깜놀했네요 오늘 9시 시작해서 10시 1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맞췄죠 답답했지만 나는 모르겠다 나는 이걸 맞춰야겠다 이러면서 왜 안되지 소리가 왜 이러지 이러면서 오늘 1시간 동안 우유곡절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10시부터 시작했습니다 대회를 나가세요 어 그렇죠 열정도 씁니다 대회 나가면 그건 확실해요 돈 드려요 업그레이십니다 아직 업그레이드는 이 프로그램만 돈을 들여서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뭔가 이거는 무료 프로그램인데 이게 등급이 있잖아요 무료 버전도 있고 돈이 중간 버전도 있고 이제 고급 버전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고급 버전으로 샀습니다 그냥 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서 고급 버전으로 샀습니다 저는 사직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산 사직 실내수영장에서 자유수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음달 7월말쯤에 등록하러 가야죠 8월달에는 강서를 받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수영 한달동안 운동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달에 대회가 두개가 있죠 9월초에 대구대회 그 다음주에 창원에서 대회가 하고 대회를 합니다 두개 다 나갑니다 9월 3일 1요일날 대구에서 두류수영장에서 하는 대회를 나갈거구요 9월 10일 1요일날 창원에서 하는 대회를 나갈겁니다 이에요 그리고 9월 9일과 9월 10일에 광주에서 대회를 하는 얘기는 들었는데요 안타깝지만 광주대회는 수고하십시오 저는 창원을 가겠습니다 광양 전라도 광양 어 힘드네 이에 광양은 언제입니까 너무 힘듭니다 네이 자유형 물속 물잡기가 안됩니다 팔꿈치를 세우라는데요 그렇죠 그게 하이엘보라고 하죠 하이엘보라고 하죠 하이엘보 장거리 선수들이 많이 쓰는거죠 이렇게 이거죠 이게 하이엘보 근데 저는 이렇게 안되더라구요 잘 최대한으로 하려고 하면은 여기 어깨에 너무 이쪽에 너무 근력이 저는 모자라서 이게 유지하는게 좀 어렵더라구요 그래서 약간 저는 팔을 내립니다 약간 쭉 약간 요렇게 쭉 약간 내립니다 이렇게 이게 아니라 이거죠 이거 차이가 별로 안나는것 같지만 이게 엄청 차이납니다 쭉 원래는 쭉 이렇게 해야되죠 반듯하게 근데 쭉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좀 내려가있어요 이렇게 쭉 단 요렇게 합니다 약간 내려가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도 팔꿈치가 이렇게 근데 하이엘보라는건 어깨보다 높아야되나요 본인의 약간 그 물잡기 느낌만 따라가세요 그냥 너무 올려도 어깨가 팔뚝이나 힘이 유지하기가 힘들겁니다 그건 충분히 연습을 하시고 하시는게 도움이 될거 같습니다 광주가 9월 9일하고 9월 10일 이틀간 양일동안 하는걸로 제가 전달받고 왔어요 전주가가지고 광주에 계신분들 이제 인사드리면서 그 9월 9일 10일에 이틀 동안 한다더라구요 수심이 거기 3m 라면서요 그 2년뒤에 광주 그 어? 그 대회 남부대에서 합니까? 남부대에서 그거 하는거 아니에요 남부대가 수심장 그거 아니에요 세계선수 대회하는데 거기 광주가 이번에 남부대에서 하나 뭐 3m 수심이라던데 우리나라에 한군데밖에 없다던데 그런 수심장은 남부대 맞죠 그 2년뒤에 세계선수권대회 하는거 맞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런 수영장이 거기 밖에 없다는데 그래가지고 가볼까 하다가 또 창원이 물렸는데 창원대회를 가까우니까 아무래도 창원대회를 가야되지 않을까 아 근데 또 광주는 또 광주들은 안가본 시영장이라서 가보거나 쉽긴 한데 근데 여기서 가려면 3시간 4시간은 잡아야 되기 때문에 힘들더라구요 아니 운동요 평소에 쉴려고 그래요 근데 지금 기록이 안되고 있더라구요 안나오고 있어요 기록이 계속 그 자리에요 오늘도 플랭크 쉬겠습니다 시간도 그렇고 토요일 일요일에 아직 피곤함이 가지질 않았습니다 네 아 피곤합니다 3미터면 3미터면 뭔가 진짜 떠다니지 않을까요 막 엄청 깊어가지고 내 몸이 나가는지 안만간지는 시에 그 이 시각으로는 못 느끼겠지만 뭔가 이 몸이 붕붕떠나지 않을까요 뭔가 물에 싹 막 기록이 단축제되지 않을까요 네 수영하면 원래 근육이 안 생기고 살이 빠지나요 네 수영하면 거의 근육은 빠진다고 봐야죠 네 살도 빠지고 근육도 빠집니다 네 살도 네 삶은 근육도 네 네 삶은 몸이 슬림해지면서 균형잡힌 몸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몸이 전체적으로 슬림해지면서 균형잡힌 몸을 만들 수 있어요 네 비만이 아니라 네 조금 덩치가 있어보여도 상체와 비율이 딱 맞게끔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72에서 늘지 않고 계속 빠지네요. 식사를 많이 하십시오. 밥은 많이 드십시오. 그리고 헬스를 많이 하십시오. 헬스 클럽 가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작년 동화대에 남부대에서 했는데 기록이 다들 단축되고 난리 났다고 합니다. 재미있겠네요. 근육도 빠지지. 폭풍 발차게 해라 조원아. 수영하는데 왜 근육이 빠져요? 수영하는데 계속 근육이 빠지지 않을까요? 계속적으로 움직여서 빠집니다. 계속적으로 몸이 물속에서 계속 팔과 다리가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그리고 허리도 계속 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근육이 빠집니다. 근육을 키우려면 단단한 운동을 해야 되죠. 내 몸에 그 뭐라 해야 됩니까? 수영을 하게 되면 근육이 빠집니다. 하지만 잔잔한 근육은 유지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몸의 비율이 맞는다는 겁니다. 아니, 근육이요. 근육. 수영을 계속하면 근육이 빠집니다. 잔잔한 근육은 유지하는 거죠. 저처럼 이렇게. 이런 근육은 유지해요. 물론 헬스 하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이 살이 많지만 이 상태에서 헬스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 상태에서 헬스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팔이. 앞뒤로 튀어나오겠죠. 이렇게 뚝. 뿔렁뿔렁뿔렁뿔렁 이렇게. 이렇게 빡. 빡. 갈라지면서 앞뒤로 삼두이 다 튀어나오겠죠. 이렇게. 팔뚝도 막 이렇게 우락부락해지겠죠. 근데 이 상태에서 수영을 하면요. 이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다만 여기서 빠지죠. 빠지면서 이게 근육이 고려잡힙니다. 이렇게. 이런 살들이 빠져가지고 이렇게 고려잡히는 거예요. 이렇게 단단한 근육으로. 이렇게 펌핑이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굵직하게 되는 게 아니고. 앞으로 튀어나오고. 뒤로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수영을. 열심히 하게 되면은. 여기서 근육이 붙어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옆에는 이. 필요없는. 이 지방들을 태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육이 빠지는 거예요. 저는 이 상태에서. 수영을 하게 되면은. 더 커지지 않습니다. 예. 오히려 작아지면 작아지죠. 더 커지지 않아요. 수영선수 치고. 팔뚝이 막. 이런 사람 없습니다. 진짜. 다 보세요. 하체 해보시죠. 다리. 다리가 다 빼빼합니다. 한번 보세요. 선명도. 선명도. 확실히 두하게 나옵니다. 선명도라고 합시다. 선명도. 예. 네. 대근육이 빠지고. 장근육이 생긴다. 맞습니다. 그래서. 헬스 하시는 분들은. 수영하는 거에.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수영하고. 헬스를 하게 되면은. 그게. 상극. 상. 그. 뭐 해야죠. 상극. 서로 상극. 상반되는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헬스에서 몸을 만드시는 분들은. 수영장에. 몸을 담그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수영과 헬스는. 원래 옛날에서부터. 상극. 관계라 했어요. 상반되는 운동이라고. 원체 해놨습니다. 근데. 수영을 하시는 분들은. 헬스를. 병행을 해야 됩니다. 약간. 근력 조금씩. 근지우로 조금씩. 네. 펌핑 되는 건 아니더라도. 근데. 헬스 하시는 분들은. 수영에. 몸을 거의 담그지 않죠. 네. 차라리 헬스 하시는 분들은. 뭐. 수영은 필라테스 그리고 요가 이런 유연성 스트레칭 이런 운동과는 정말 잘 맞습니다 완전 잘 맞아요 수영에 아주 필요로 하는 부분이 유연성입니다 근데 그거를 필라테스와 요가가 충족을 시켜주죠 엄청 도움이 되는 운동입니다 이거는 확실해요 진짜입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수영을 하시는 분들은 웬만한 모든 운동을 다 할 수 있어요 다 해도 됩니다 근데 헬스 하시는 분은 운동을 하면 되는 거 안 하는 거 있죠 수영은 웬만큼 헬스 하시는 분들은 수영은 진짜 안 합니다 진짜 안 하는 거죠 달리기 하니까 발차기가 좋았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허벅지나 이런 당당지나 이런 부분이 단련이 되겠죠 왜냐하면 헬스는 근육을 키우기 위해 프레스라고 합니까 막 단단한 거 막 이런 욕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무산소를 이렇게 키우지만 달리기 같은 경우는 유산소로 이렇게 살이 빠지면서 다리에 힘이 생기는 거죠 살이 빠지면서 다리에 힘이 생기는 거죠 이게 약간 수영이랑 비슷하죠 유산소인데 계속 움직이면서 다 빠지는 거 하지만 또 그 무산소로 단거리 위주의 달리기 할 때도 단거리 위주의 선수들은 또 이 허벅지가 또 또 빠빵합니다 그렇죠 춤바 댄스 춤도 수영에 완전 도움이 된다니까요 춤추는 것도 수영에 완전 도움이 됩니다 진짜입니다 춤이라는 건 뭐냐면 몸의 유연성이 물론 안 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박자와 리듬감이에요 춤은 박자와 리듬감이 도움이 됩니다 수영할 때 박자와 리듬감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엄청 많아요 기초 체력, 유연성, 코어 다 중요합니다 저는 일단 이런 것들이 다 기분을 대야 자세 들어가고 체력이 올라가는 거죠 근데 나는 왜 이렇게 다 중요하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춤을 배우라고 하고 싶습니다 요가 스트레칭과 필라테스 운동과 춤은 배우라고 저는 권장을 하고 싶네요 유연성과 박자와 리듬감입니다 춤은 박자와 리듬감 이렇게 팔과 다리가 박자를 맞춰서 움직이죠 업박자가 되면 제대로 된 자세가 안 나오죠 춤은요 하지만 맞으면 맞으면 아주 이쁘고 멋진 자세로 춤을 출 수가 있죠 그렇죠 춤의 웨이브와 수영의 웨이브가 같은 방식이죠 그렇죠 꿀렁꿀렁 꿀렁꿀렁 네 아침에 헬스 2시간 하고 수영하신다고요? 그렇게 하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헬스로 몸을 이렇게 막 키울 수 있는 분이 아니라면 헬스 2시간 하셔도 괜찮습니다 적은 힘으로 적은 힘으로 강한 무게로 한 번에 막 10개 20개씩 하는게 아니라 아주 작은 무게로 100개씩 200개씩 하는게 수영에서는 필요한 운동입니다 그렇죠 수영으로 다져진 몸이 보기에도 이쁘죠 안정 보기 진짜 이쁩니다 수영으로 하는 몸이 약간 어깨도 탁 넓겠다 다리도 탁 이렇게 슬림하겠다 상하체 비율을 좀 맞아서 보기 좋아요 저 흥 엄청 많습니다 저는 흥빼면 시체입니다 흥 흥 흥 빼면 시체입니다 1주일에 2,3번 근력운동 스커트 런치 브랭크 데드리프트 파워워킹 그렇게 하셔도 돼요 괜찮습니다 딱 보시니까 그런거 딱 하셔도 괜찮겠더라구요 괜찮 않겠더라구요 하셔야죠 너무 무리하시면 안됩니다 헬스 못하고 수영하러 가셔서 오면 풀려서 맨날 하던걸 안하고 건너뛰게 되면 또 그런 일도 생기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쩌겠습니까 그리기만 해야지 신사동 형님 반갑습니다 사노라님 반갑습니다 님 반갑습니다 님을 빼먹었네 깡클 엉석이님 반갑습니다 혜암대장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주님 엄음님 반갑습니다 미란 페루님 반갑습니다 다 인사드렸는데요 다들 반갑습니다 아무래도 킥칸사람이 수영하기에는 조금 유리하죠 킥칸사람이 손도 크고 발도 크거든요 조금 유리하게 유리합니다 헬스는 러닝무신 1시간 뛰는 거요 설마 그럴리구요 러닝무신만 1시간 뛰러 가겠습니까 설마 그럴리구요 네 네 뉴신지 이분은 아 골드돌피님 아닌데 가로수님 아 가로수님이 바꾸셨구나 해마 접영 1초 무슨 말이죠 해마 접영 2초 40분 좋죠 빠바밤 빠밤 에? 이거 뭐지 이건 무슨 영상이지 영상 좀 빨리 아 도움이 되셨다고 아 도움이 되셨다고 반갑습니다 댓글 하나 읽어드릴게요 댓글 하나 읽어드릴게요 오늘 달린거에요 알렉츠925님께서 난 이 사람꺼는 동영상을 너무 끊어버리고 말만 많으니까 보기 힘들다 슬로우 모션으로 보면서 설명을 해주던가 동영상 멈추고 설명만 하니까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동영상을 기다리게 된다 하고 댓글 달아놨네요 그래서 답글 줬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이나 마지막 쯤에 영상이 계속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을 계속 돌려보시면 되겠네요 해놨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마침 또 조금 전에 아 7시간 전에 다신 분이 있습니다 댓글을 이창준님 수영 조금 아시는 분이 보면 이 강의 영상이 정말 도움이 된다는 걸 아실 겁니다 댓글 달아놨네요 댓글 달아놨네요 댓글 줘야겠네요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이제 다닐 됩니다 이제 컴퓨터 제 컴퓨터 곧 바꿔주겠는데 어 우리 정주경기에 정주경기에 정주경기 그냥 그럭저럭 잘 하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다 부지시님 오늘 보내라십니다 네 그리고 커피 잘 마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